안녕! 인사님과 진대입니다. 오늘은 성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움직이기 차량을 읽어요. 도슘만 세 미트르 딱 내가 어떤 이야기를 잘해줄게요. 저기였다가 친구로라는 이야기에요. 빠르 ش아울 에게 دامیک 밀크 پوروش یا 에게 فوریس이 اس نے سوچا سے کہ کوئی بھی جو جیشو میں وشاوس کرتا تھا 에게 جوت کو فورا با تھا اسے جل من دار دیا جای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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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ی 사흘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싫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면 다 죽여요 이런 사람 예수님이 믿지 않나요? 예수님이 믿지 않나요? prefix 아유 당분석 예수님이 믿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예수님이 믿지 않나요?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사람이 조금만 그려니 사울이 와서 어쩔지 죽인다 다음 페이지 샤울 너미슈크 맹니슈 게 수수영 꼭 뻑거르네 게 리액차 로하 था आचानक एक चमुकी ली जोयुंती उस पर चमुकी वह निचे गिर पर रा एक आवास आवास ने कहा शाल तु मेरे साथ इतना निदेर की कोयुंहे द॰प निदेर साथ झीद, जस यकानक कोयुंहे खक다 पर झाल साथ बस फ़र kau उसनिम आप बन गानो क 霏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사람이 간 곳으로 사우를 따라잡으려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빛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빛이 어떻게 발었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우라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사울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처음 알았으니까. 어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통해. 빼다. 저는 또 dio가 죽었으면 안 돼지. 그래서 사울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빅이 말했어요. 나는 예수다. 너가 나의 싫어하는 예수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예수다. 사울이 우다. 파워. 안다. 우스케 밑르. 도미식. 맨. 우스에. 걸. 맨. 레깔. 우스. 우스.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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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근데 이 빛이 너무 강해서 사울의 시력이 사라졌어요. 시력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시력이 사라졌어요.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4일 동안 됐거든요. 근데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뭐랄까 해요? 진짜 안 먹어요. 이거 준다고 하고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번 해. 이식 도란 이슈에 도시른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부 요즘에 시키가는 이런 пор 뱅 뱅 뱅 뱅 뱅 뱅 और उसने लिये पर देना करने को कहा ताकि वह पुन देखने लगड़ ओसने लगड़ खड़ जढ़ देखने लगड़ 어떤 얘기인지 알려줄게요 먼저 다음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한테 말했어요 사울이 눈의 시력이 사라졌다 그래서 너가 사울을 위해 기도해서 눈이 뜨게 하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유를 알려줬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유를 말해줬어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पर्शाओ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갇히고 싶으실 수 있고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하지만 사울이 벗겨서 예수님이 전하고 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이 벗겨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사울이 벗겨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벗겨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눈이 뜨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교단이 눈이 딱 떠졌어요. 다시 볼래요? 다시 볼래요? 봐봐요. 정말 사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죠? 눈 뜨게 해주죠? 하하하하 누른 편이요? 이봐요 네 와 예수님이 사울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이 이슈이에 바울의 맨 버타야 예 이슬리에 우스네 우스까 난 미 뿔뿔루스 버슬리야 내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주실게요. 그래서 뒤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존재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찾으시나요? 그날마다 다음에 빠이